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홍문종 의원이죠. 반기문 총장에게 친박 총리가 가능하다는 개헌 논의를 얘기했어요. 개헌을 말도 못 꺼내게 하더니 분권형 개혁이 뛰어나섰다. 그동안에도 사실은 지난달에도 얘기를 했었고 며칠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친박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많이 속으로서는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논의가 돼 있었는데 홍문종 친박의 핵심 중의 한 분은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에 앞서서 최경환 부총리도 얘기를 했고 윤상현 의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준공론화 단계라고 할까 누가 친박계에서.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보이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빨리 질리죠. 친박의 개헌 논 정치권 빅빅 오나라는 제목이 아니라 첫째 친박. 그동안에는 1년 전까지 금기어였어요. 가만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주제어가 된 상황이에요. 1년 전 김우성 대표가 상하이에서 얘기를 했을 때만 해도 지금이 경제에 몰입할 때냐. 심지어 상하이 굿됐다다. 말실수가 아니고 딴 뜻이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1년 만에 불륜에서부터 로맨스 말이 됐다고 하죠. 자 이거 왜 이렇게 됐느냐. 87년 체제라는 현 헌법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대통령 지금 권한이 거의 제왕적 대통령제다. 또는 5년 단임으로 안 된다. 아주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중에서 왜 그럼 이제냐. 라는 거는 몇 가지 짚어볼 게 있어요. 첫째 오늘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 홍문종 의원이 말입니다. 친박의 한 관계자 말입니다. 지금까지 개헌이 안 된 것은 차기 대권의 유력한 주자 당선될 거를 믿어 의심치 않는 주자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통령 갈 건데 왜 하느냐. 그런데 지금 2017년도 대선의 경우 차기 대선이죠. 아직 유력 주자가 떠오르지 않았고 덜 떠올랐지 떠오르긴 떠올랐겠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나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 등 대선 주자군도 분권형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는 누가 절대적으로 반대할 지도자나 반대할 집단, 그룹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후리하게 한번 해볼 수 있느냐. 하여튼 난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것까지도 상황 놀리고 누구나 납득하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불과 1년 만에 아니 어떻게 해서 저렇게 불륜이 로맨스가 됐을까. 이거는 친박의 다른 정치적 노림수나 계산이나 속셈이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는 첫째는 이렇게 개헌 논의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후반 내 임의독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 친박이라는 정치 개파라고 할까 결사체가 그래도 계속해서 정치 세력으로 남을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역대 동교동계, 상도동계 하나의 월계수의 지금 친나도 그렇지만 뭔가 임기가 끝나고 나면 좀 애매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서 자기네들은 정치 세력으로 계속 남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깔려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점점 시기가 가까우고 총선이 가까우니까 이제 불륜이 아니고 로맨스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론이 좀 늦게 다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다음 피어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추진할 거냐. 무슨 내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갈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고 어찌어찌 하면 개헌을 하겠다. 언제? 차기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20대 국회에서 바로. 하월 이후에 구성되는 국회에서. 그리고 임기 전에 완료를 해서 차기 정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스케줄대로 가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의 난간은 있겠지만. 그리고 막장 개헌을 한다고 보면 이 스케줄밖에 없어요. 그건 친박의 스케줄이라 아니라 누구도 개헌을 하기로 한다면 이 스케줄밖에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번 국회에서는 안 되는 거고. 또 보여주십시오. 추진된다면 분권형 각정파 찬성할까. 이게 이제 이 천행 대통령제가 5년 단임제하면서 권력이 너무 집중됐다고 하니까 어떤 개헌이 되든 간에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나누는 방법은 예를 들면 대통령 중임제로 해서 권한을 나누든가 내각제로 나누든가 이원 집중제로 나누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제 개인 생각으로 의원 내각제는 안 될 겁니다. 왜냐. 왜요. 의원 내각제가 되면 사실상 의원 모두가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의원 몸값이 지금보다 엄청 뛸 거다 그 얘기죠. 그렇죠. 지금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고 하는데 자기네들 권한 강화하는 걸 국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한 중임제로 하든지 이원 집중제로. 그래서 친박은 이원 집중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재정파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어떻게 말해왔는가 한번 보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야당이죠. 김우성 대표는 이미 상하이에서 작년에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정기국회가 되면 개헌이 본문을 잃을 거고 오스트리아에서 이원 집중제를 한다고 좋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오스트리아 이원 집중제라는 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 거예요. 다만 권한은 대통령은 내치를 하고 총리는 내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정파 야당분들의 의견을 보시죠. 그동안 발언한 걸 정리합니다. 문재인 대표. 김우성 대표가 이렇게 말한 걸 청와대가 제동을 걸으니까 나온 발언입니다. 국회의원이 헌법론이라는 건 당연한 일.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것이 문재인 대표의 당시 발언. 김우성 대표의 상해 발언 이후의 발언입니다. 다음 보시죠. 안철수. 내각제보다는 대통령제가 발언제. 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분도 아마 개헌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건 100% 확인을 못했습니다. 또 보시죠. 박원순. 4년 중임제가 다수 국민 생각이다. 어떻든 헌법 개정제 87년 최대는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이분도 개헌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시죠. 문희상 얼마 전에 비대위원장 문재인 대표 전에 했던 분은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올해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다. 이 올해라는 건 언제나 하면 이분이 1월달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도 지금은 어떠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은 친박만 안 하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갖고 다른 분들은 특히 이재우 의원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에서 가장 각을 세웠던 분은 거의 개헌 전도사로 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개헌론은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무언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슨 개헌이냐, 대통령 임기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개헌을 해야 된다. 즉 87년 최대 문제가 있고 현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다는 건 공감대가 있으니까 예전하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굴러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홍문정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차기 정부는 반기문 대통령 친박 총리, 이것도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했죠. 많은 국민도 이 부분을 생각해요. 여기서 친박 총리는 빼고 얘기한다면 반기문 대통령은. 언제나 투표를 해보면 항상 1순위 아닙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 시나리오 중에 하나지. 우선 친박 총리가 돼야 된다는 것도 다 동의하는데 이 제언이 된다 하더라도 반기문 총리도 사무총장도 직접 검증을 해 들어가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분인지 성환종 씨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 검증할 게 있는 것이지 그냥 현재 우리나라 정치가 싫다고 해서 저 멀리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이미지가 좋다고 해서 이미지만으로 금방 대통령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검증되니까 이거는 그냥 친박계의 일부 생각하는 희망이겠지 이거와 개헌하고는 다른 얘기죠. 개헌은 국가 제도의 문제고 이건 그 제도에서 누가 정부를 구성할 거냐고 그러니까 이건 친박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니까 박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되죠? 박 대통령의 의중이 여기까지 담긴 것 같지는 모르겠으나 전에 얘기했던 제동을 걸던 거에 보면 지금 마음 수령하고 있는 걸 보니까 무기인 차수왕도를 양보해도 무기인 방전을 하고 있다고 봐야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의중이 달렸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달렸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제도는 하드웨어라고 하면 자 그럼 누가 정부를 구성하냐고 할 때 김무성 대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그럼요? 문재인 대표는 또 누구하고 소위 짬짬이 짝짬이 할지도 다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쉽게는 안 될 겁니다. 아이디어 중의 하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친박을 해서 솔직하게 얘기는 했어요. 반기문 대통령 모시고 총리는 우리가 하겠다. 그대로 되려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원 집정지하겠다. 마지막 키워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87년 체제의 제도 국민이 공감대를 갖고 사는 문제점이지만 이 부분은 짓고 싶습니다. 신종친박연대 권력불로초는 환상이다. 오늘 조선일보 한번 보시죠. 놀라운 대목이 하나 있어요. 한 친박 인사가 한 말입니다. 박 대통령 퇴임 후에도 이분을 모시고 계속 정치를 하자는 구상을 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는데 이건 전혀 다른 문제다 이거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세임 후에 국가에 영향력 있는 지조자로서 어른처럼 행동하시는 것하고 이분이 현실 정치에 계속 개입을 한다. 그럼 결국은 지난번에 은혜론, 진실론까지 합쳐가지고 신종친박연대, 전혜친박연대라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 쪽으로부터 공천 탈락된 사람들끼리 국회로 들어오고 있는 모임이었다면 이번 신종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정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러니까 신종친박연대 아닙니까? 그러나 세상에 어느 권력이 그렇게 해서 대통령 그만둔 분이 다시 또 해가면서 하고 권력에 어떻게 불로초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 전까지 얘기에 공감대가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정치를 하도록 박근혜 대통령의 의사와 관련 없이 친박이 한다면 이건 엄청난 역풍을 와줄 것이다. 다른 나라 같으면 그러면 인기 좋으면 사선, 우선 다 할 수 있는 거 왜 안 하겠습니까? 그건 좀 다른 얘기가 아닌가. 이래서 친박도 추진하려면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정치 개혁 차원에서 해야지 누구를 모시고 다시 정치한다. 이거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여부로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래 충남대 초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